튜니지전을 많은 분들이 모이 알제리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작 튜니지 감독은 알제리와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이 튜니지 감독님이 벨기에 사람이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분이 아마 오늘 같은 주심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후배 선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월드컵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축구공을 오늘 전달을 합니다 축구공이 이제 전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될텐데요 윤후어린이와 송지아어린이가 오늘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축구공을 전달을 하고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뜨거운 관심 속에 남녀노소가 함께 지켜보는 브라질 월드컵 오늘 우리 본선 대결을 대비한 튜니지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는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월드컵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부상을 당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안좋지만은 팀적으로 굉장히 전력상 안좋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걷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가서는 이제 알제리와의 경기 때 불교색 유니폼을 입게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그대로 슈팅 좀 힘이 없이 떼굴떼굴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안쪽으로 앞쪽 패스 구자철입니다 구자철 강한 태클 뒤쪽에 2척전골 잡고 왼쪽이 좀 비어있는데요 그렇죠 왼쪽으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 아다보 깊었어요 패스가 너무 안쪽으로 깊게 들어갔습니다 바깥습니다 윤석영 네 지금 크로스 자체가 정확하진 않았지만은 우측에서 또 가운데로 연습사와 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실험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그대로 때려봅니다 강력한 강한 슈팅을 날려봅니다 아 마수루씨 이 선수가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윤석영 자 짧은 패스 다시 이겨갔습니다 정리상 패스 윤석영 돌파 아 반대쪽 높았어요 하하하하 아 또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용희 주전주춤 어느새 앞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구자철입니다 구자철 랩파슈웃 아 갑자기 올라갑니다 볼포스트 밀격합니다 구자철의 슈팅 네 정말 잘 때렸는데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정말 잘 때립니다 네 수비수가 굉장히 좀 물러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자철에서 온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기성둑이 올려주고 헤딩 높았어요 아 대깝습니다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김형권 아 정확히 맞았는데 말이죠 네 김형권 선수가 지금 앞으로 약간 잘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선수들이 좀 노렸으면 합니다 네 구자철의 이 슈팅이 골키버 손맞고 어 골포스트를 비껴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형권의 헤딩 세트 플레이 아 이거 작전한 대로 준비된 대로 했는데 잘 안됐다는 그런 색깔로 볼 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스타일이 뭐 러시아나 어 벨기에 트위니지 선수들이 이 트위니지 선수들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제마의 골프합니다 제마 왼만 슛 높았습니다 자 에이매치 81경기에서 36골을 넣고 이창룡과 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주거 짧게 주고 앞에서 계속 해줘야죠 그렇죠 배틀했습니다 이용 좋았어요 좋아요 수치해야죠 자 이용의 슈팅 그러나 계속 골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침착해야 돼요 반대쪽을 봅니다 잘 봤습니다 윤석영 쪽으로 윤석영 악붕이 피어있습니다 자 접고 짧게 줍니다 박지혁 돌아서서 한사람 더 치면서 어느 쪽입니까 네 오른쪽 봤어요 잘 봤습니다 슛 핏 나갔습니다 뭐처럼 슈팅 날려보는 한국이형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박스 앞쪽에서 계속해서 원투패스를 하면서 찬스를 노려봤는데 상대가 나오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궁궐을 씻어 한다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조금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반면 정체를 돌려도 됩니다 그래요 잘 봤어요 지성용이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거니까 짧게 주고 손흥민 손흥민 오른쪽으로 더와 있습니다 슛! 아! 쫄깃 번정면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하슈팅 손흥민 네 경기 이제 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계속 뭔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뛰다보면 어... 위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 뛰면서 더워서 어려운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 새로 도입된 그런 전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입니다 네 약간 미끄어졌습니다 저런 거로 스텝을 잘 조절했죠 보시죠 업사이드 트랩이 뚫렸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도 어떻게 막아져서 잘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바우아디에 브레이킹 깊숙이 들어옵니다 청성용 펀칭 좋았어요 판단 괜찮았습니다 네 좀더 수비해서 빠르게 좀 어... 전방으로 또 나와줘야 합니다 네 약간 느리거든요 그렇죠 자 나테르강 왼쪽으로 네 또 열렸는데요 네 반대쪽 크로스 넘어갑니다 청성용 좋았어요 이번에도 판단을 넘겨야 됩니다 마쓰르 씨가 정면으로 다시 이어봤습니다 왼만슛 높았습니다 자 강하게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마솥을 잡았을 때는 좀 더 바짝 붙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정성용 고기파가 예... 잘 나와줬구요 네 여기서도 살짝 높았는데 그렇죠 네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그래요 트럭튀니지가 아제마 헤딩 구자철 볼 뽑았습니다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공격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어요 땅볼로 깔아줍니다 손흥미 어바렛팽 윤석영 잘 봤어요 윤석영 좋습니다 반대쪽 정확히 봐야죠 뒤쪽 손흥미 접고 전북 왼쪽 높았습니다 자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행이 우겨롭습니다 다행이 우겨롭습니다 좋아야 하나 짚었습니다 아 손흥민에게 찬스가 완전 되요 두 번의 찬스를 놓치고 마는 손흥민 윤석영이 잘 뽑아줬습니다 윤석영이 잘 뽑아줬습니다 윤석영이 잘 뽑아줬습니다 왜냐면 수비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윤석영 선수의 오버랩 좋았고요 네 이걸 바로 때리라는 말씀이셨던군요 네 왜냐면 뒤에 선수 2번 선수가 지금 커버를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접기보다는요 안쪽으로 접으면서 좀더 정신은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 박준호 선수가 헌헌 선수보다 좌우저킹 아 키로써요 이번에 머리에 살짝 습치가 흘러갔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이게 좋거든요 네 물론 뭐 헤딩은 키로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지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데 떨궈지고 네 날아있죠 네 아 정성용 슈퍼세인입니다 네 정성용 네 지금 왼발 슈팅을 잘 막아야 하는 정성용 네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는데요 우선은 어 골을 떨어뜨려주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선수를 마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 선수 레드가 기성 선수가 좀 더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리스전에 중계를 했지만 네 그때도 이기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문전 앞에서 상대 공격수를 그냥 뒀었거든요 네 자 골파가 되고 싶다 아 뚫렸어요 뚫렸어요 랩마슛 들어갑니다 컨트끌을 먼저 뺏깁니다 15분의 다우아디 전반전 44분입니다 진지리그에서 뛰고 있는 다우아디에게 선수 레드가 주고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죠 여기서 이제 완벽 찬스를 지게 됐고요 어 지금 뭐 무당탄 하는 좀 상황에서 어 황교원 선수와 또 홍정호 어 네 김영권 선수가 한 번에 지금 2 2 2 2 2 2 2 3 2 2 3 3 3 2 3 2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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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6 6 6 5 6 6 6 6 7 6 9 10 10 자 일단은 홍정우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어야됩니다. 기성윤 선수의 제스처를 봐서는 바꿔줘야 되겠는데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더 와신 상담하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곽태희 선수 직전에 곽태희 선수 같이 저하고 시합도중에 다쳤거든요. 네 자 여기서 태클이 두 번 연거프 들어가는데요. 아 발목이 뒤에서 겹질렸네요. 네 자 왼쪽 발목이거든요. 네 네 지금도 어 태클을 당하는 순간 바로 이제 사인을 보냈거든요. 안되겠다고. 네 영석 1번 벗겼어요. 예 영석 벗깁니다. 아아... 자 그리고 다시한번. 어 제차 두 번째 태클이 들어오면서 홍정우의... 뭐 본선에서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기성윤이 조금 더 한 발 빨리 볼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리지영에서 자 왼발치고 다이아디. 자 첫 볼을 치마나 볼을 해도 되거든요. 크로스를 이제 낮게 깔아줘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자 지금도... 네. 아 기성윤 밀려서 넘어집니다. 정당한 수비였습니다. 오른쪽 측면들파. 뒤인지의 공격. 반대쪽에 한명 있습니다. 제마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반대쪽 깔아둔고요. 아 잘 고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와야됩니다. 지금부터 나와야죠. 역습으로 가야죠.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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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도경이 너무 늦어요. 들어갈 곳을 참고 있는데 다 나오기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밖에 움직임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좀 들어가줘야되거든요. 조스 누나입니다. 얜 이창명 반대쪽. 높이 떴습니다. 자 코너튀기인가요? 골튀기인가요? 아 골튀기 선언되는군요. 아깝습니다. 우측에 비어있는데요. 자 짧게 주고 다시 한번 오른쪽을 봤습니다. 이영입니다. 자 이영. 이그노에게. 이그노. 좋아요. 슛. 핏 나갔습니다. 자 첫번째 슈팅을 날려보는 이그노. 네 괜찮아요. 이그노 선수 움직임도 좋고 지금 현재 어 교체 카드로 들어가서 어 활바나 움직임과 또 슈팅과 지금 어 공격에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공격 수비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 다오하디가 올립니다. 자 코칭. 위험했습니다. 곽태희. 정성경.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또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경기를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어. 유럽에서 뛰고 있던 선수 중에 체력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보경의 골프입니다. 김보경의 땅볼로 잘 깔아졌습니다. 뒤쪽으로 연결하고 오른쪽으로 쫙 빨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방금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험적으로 잘 연결습니다. 올라가야죠. 좋아요. 그럼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역시 같이 났습니다. 추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곽태희 선수가 뭔가 얘기를 하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자 김보경이 찹니다. 김보경 왼발. 그래 박막고.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깊숙하게. 자 헤딩으로 곽태희. 떨궈주고. 아 높았습니다. 높이 솟구쳤습니다. 헤딩으로. 뒷쪽에. 자 잘 접고 들어갑니다. 지동완 땅꼬 패스. 정면스. 아! 빗나갑니다. 아깝습니다. 하대성의 슈팅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인천을 놓치는 대한민국. 자 여기서 어. 요건 지금 부분전수 괜찮습니다. 지동완 선수가 칭찬끼에 패스 정확히 좋구요. 또 하대성 선수가 슈팅에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요 과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칭찬해지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경기를 끝내는군요. 에킨스 주심이 피스를 보이면서. 티니지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티니지. 월드컵을 앞두고 펼친 국내에서의 마지막 평가전은. 우리가 티니지에게 1대0으로 안타깝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엔트리를 발표하고 나서. 파주 트레이닝센터로 소집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평가전이었는데요. 선수들이 열심히 튀긴 했습니다만. 결과가 조금 아쉽네요. 네 오늘 예방주사선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졌다고 해서. 월드컵이 끝나는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과정 숙제를 많이 풀기 위해서. 또 이런 문제점을 잘 풀다보면.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숙제를 다 풀면은. 그냥 월드컵 갈 필요 없죠. 우승컵을 그냥 주는게 낫죠. 지금부터.